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드 리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풀 리퀘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하니까 신나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병합을 할 때 Merge 풀 리퀘스트를 사용했어요. 다른 방식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후속 수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Merge에요. 그래서 Merge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E2와 M2를 비교해서 새로운 Merge 커밋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저를 가리키면 병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 Merge 방식은 진실에 가까워요. 진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다라는 팩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Scush and Merge와 Rebase는 사실은 둘 다 Rebase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는 조작하는 거에요. 그 목적은 보기 편하라고 Scush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E1과 E2에서 작업한 변경사항들을 합쳐서 하나의 버전을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 버전과 여기 있는 마스터에서 작업한 저 버전 있잖아요. 저것들을 병합해서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터가 이를 가리키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커밋을 수백 개, 수천 개 했다면 그 과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커밋들을 하나로 퉁쳐서 개와 마스터를 병합하는 것. 그게 Scush and Merge입니다. 그 다음에 Rebase and Merge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작인데요. 여기에 E1, E2가 마스터와는 별도로 작업이 됐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브랜치가 많아지면 병렬 작업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를 읽기가 너무 나빠져요. 사람은 뭐가 편해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역사가 편하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은 잘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EXP에서 작업한 E1과 M2의 변경사항을 병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E2와 M2의 내용을 비교해서 또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E1, E2가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마치 M1과 M2가 끝난 다음에 E1과 E2 작업이 끝난 것 같은 같이 히스토리를 보여준다.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역사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컷이나 머지나 조작을 하는 건데 스컷이는 하나로 퉁치는 것이고 리베이스 앤 머지는 그 각각의 버전들은 살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만든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남들이 또는 나중에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들을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주제는 두 가지 형태의 애플리캐스트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Private Repository 스타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Public Repository 스타일 두 번째는 Open Source 방식이고 첫 번째는 그냥 내가 권한이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방식을 배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포크해서 그 포크에서 만든 프로젝트에 어떤 개선사항을 오리지널에게 주고 싶을 때는 역시나 플리캐스트를 쓰기 때문에 저런 방식의 플리캐스트도 Open Source 방식이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플리캐스트 괜찮죠? 플리캐스트를 쓰면 코드의 어떤 코드를 더 좋은 품질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플리캐스트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추가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네요. 부럽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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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